한국 전쟁 직후 국가기관 등이 사법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뒤늦게나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1950년 대구에 살던 민간인 25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져서요 박영일 제2기 진실파회위문회 홍보전문위문 피해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서요 네 진실을 밝힌 뒤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내놓는 것이어야말로 아픈 용사를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단추라 할 수 있겠지요